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성균의 구구절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레이댄스 올터너먼트의 해설위원 오성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캐치입니다. 스탑의 캐치 플레이란 과연 무엇이냐?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린다던가 은신해 있는 적을 찾아내는 바로 이런 플레이들이 캐치 플레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캐치 플레이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나 뒤구르기 캐치를 꼽을 수가 있겠죠. 뒤구르기를 하는 도중에는 무적 상황이 되지만 뒤구르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잠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상대방에게 상태 이상기 무공을 사용해서 잡아내는 것이 바로 뒤구르기 캐치입니다. 굉장히 고난도지만 중요한 플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신 캐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은신할 때 굉장히 짜증이 아마 많이 나셨을 텐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 공격을 통해서 데미지를 넣어줄 경우에는 상대방의 은신이 풀리게 됩니다. 소환사가 계속해서 해바라기를 빵야 빵야 쏘는 이유도 바로 은신 캐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은신을 벗겨내고 데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태그 매치 전용 캐치 플레이도 있습니다. 적의 교체나 난입을 통해서 경기장에 훅 하고 들어왔을 때 순간적인 무방비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 점을 노려서 상태 이상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데 교체나닙 캐치라고 부릅니다. 난입 캐치에 성공했다면 아 이게 바로 히히 일당상피 아니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적은 다운 반격기를 통해서 뭔가 역공을 노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를 참고 상대방이 기상하는 타이밍 때 생기게 되는 그때 상태 이상기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다운 반격기 캐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캐치 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긴 합니다만은 성공만 했다 하면 굉장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블레이댄스 홀 토너먼트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화려한 캐치 플레이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99초 성공하면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